이번에는 일부러 모양을 잡아놓고 있는데도 그래도 이렇게 조금 생각보다 두꺼워진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차라리 이게 두꺼운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이미지에는 딱 맞으니까 지금 나을 것 같아서 좀 두껍긴 한데 그래도 조금만 얇게 만들고 싶어서 여기서 이제 그냥 다듬기만 해도 될 것 같아서 원래 캐릭터가 보여주신 캐릭터가 이런 거였으니까 이런 SB같은 스타일이었으니까 이것도 잘 어울려요 여기만 조금 두가닥인가 세가닥 조금 더 올리고 네 다음 주에 올 때는 그때 올리려고요 네 오케이 우와